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북내외 경기 동향을 꾸준히 추적 보도 중인 경제부 엄윤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시민데스크 진행을 맡게 된 정지웅입니다. 기온이 급하게 떨어지면서 초겨울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덩달아 독감과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가 유행인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면역력 관리가 중요합니다. 기운이 없더라도 잘 챙겨 먹고 춥더라도 꾸준한 운동으로 기초체력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관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이제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건강에 유념하셔서 독감 유행주의보 잘 피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와이로 시작합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비평 리뷰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해소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물가와 고금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생활물가가 석 달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그 어느 때보다 높게 느껴지고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YTN은 물가 상승의 원인과 대책을 잘 분석하고 있을까요? 리뷰와이, 오늘은 생활물가를 다룬 경제보도 살펴봅니다. 계속되는 물가 부담 소식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한 내용으로 경제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박사님. 살면서 물가가 내렸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맨날 오른다는 이야기만 듣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식료품을 비롯해 물가 상승폭이 크고 상승 주기도 너무 짧아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빵 물가는 지난해 같은 날보다 5.5%, 2년 전보다는 무려 21.6%나 상승했고요. 식용류는 1년 전보다 3.6%, 2년 전과 비교하면 47.9%나 상승했습니다. 패스트푸드의 경우도 올해 2월 이미 한 차례 가격을 올렸는데 11월 또 올렸습니다. 게다가 이상 기후로 농산물 물가도 올랐고 곧 김장까지 겹쳐서 시민들의 걱정이 말할 수 없이 큰데요. 고금리의 물가가 끝도 없이 오르면서 정부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라면, 빵, 과자, 우유 등 주요 식료품에 대해 물가관리 담당자 등을 지정해 물가 지수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 특별물가 안정체계 가동, 모든 차관, 물가 책임감 제목 등의 기사에서 이를 다뤘습니다. 다만 정부가 물가를 관리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관련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아무래도 체감물가 부담이 커진 이유는 전기요금이 크게 올랐기 때문일 겁니다. 4분기 전기요금 산업용만 인상, 추가 인상 가능성 보도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업 위주의 산업용 전기로만 올리기로 했다는 정부의 발표를 전했는데요. 하지만 YTN은 이를 견제하며 한전의 부채 규모를 해소하기 위해선 전반적인 요금 인상이 예고될 것임을 지적했고 이 같은 조치가 미봉 책임을 전했습니다. 급한 불부터 끈 한전, 근본 대책 마련은 숙제, 보도에서도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한전의 역마진 구조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면 그 산업에서 만드는 제품 가격이 올라가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해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조직 축소를 자구책으로 삼는 한전과 전력그룹사 내부의 갈등도 전했는데요. 정부의 발표를 처음 들었을 땐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선 일단 주택용 전기요금은 오르지 않는다고 하니 반가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YTN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도 우회적인 방법일 뿐임을 적시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함을 촉구하면서 정부의 입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려는 보도도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서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진단한 보도들인데요. 우유 3천 원, 소주 7천 원, 식음료 외식 물가 도미노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개입으로 오히려 물가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고요. 기시감 드는 빵 사무관, 물가 관리 실효성에서는 실제 정부의 압박을 피해 기업들이 가격을 직접적으로 올리는 대신 제품의 용량을 줄여서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슈링크 플레이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슈링크 플레이션은 규모나 양을 줄인다는 뜻의 슈링크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데요. 심지어 제품의 핵심 용량을 줄이는 스킨 플레이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 과즙 주스에서 과즙을 80% 줄이거나 크림을 바른 과자에서 크림 양을 줄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물건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건데요. 기업들은 정부의 압박을 피하고 소비자들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꼼수를 쓰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소비자한테 고지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관련해서 이 부분을 보도에서 짚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변화를 전한 YTN 보도를 살펴주셨습니다. 이제 속보로 단신에 그치지 말고 내용이 보강된다면 후속 보도로 이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생활물가, 경제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알 권리도 중요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물가 보도는 사실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민감한 뉴스로 다루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또 물가 상승 혹은 하락은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언론이 과도하게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제조업체나 생산자들이 폭리를 부당하게 취하거나 또는 유통업자가 꼼수를 부려서 이득을 챙긴다든지 또는 물가당국이 관리나 감독을 소홀히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저희가 제기할 수 있는 건데요. 조금 전에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바구니 물가 그리고 수도요금, 전기요금 같은 거 이것은 사실 언론사로서도 중요한 어떤 감시 대상이긴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정부가 물가 정책을 경제 논리가 아니라 어떨 때는 정치 논리로 이렇게 왜곡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거 어떤 요금 인상의 부담을 미루거나 혹은 특정 분야에만 과도하게 요금 인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주목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에 가뜩이나 또 힘든데 교묘한 기업의 행태가 언론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가 되면 좋을 텐데요. 관련 보도는 좀 어땠습니까? 물가의 고공행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소비자의 눈과 판단을 흐리는 수법을 경계해야 한다 당부한 좋은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육류, 라면 가격 내려도 외식 물가 올라 꼼수 인상 보도는 시중 판매가가 낮아진 품목들이 있는데도 물가 상승세를 빌미로 판매 가격을 올린 외식업체를 고발했습니다. 식당에서 음식값이나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값이 올랐다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수긍할 수밖에 없는데요. 원자재값이 하락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가격을 내리지는 않죠. 더 큰 문제는 원자재 상승을 앞세워서 과도하게 물가를 올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 대두나 밀가루, 천일년 같은 원재료들은 1년 전과 가격들이 비슷한데 이를 재료로 한 장류 가격은 큰 폭으로 오른 것을 지적을 했고 장류가 또 여러 외식품 물가에 광범위한 게 영향을 미치는 파생효과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제 기업에 의한 그리드플레이션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큰데요. 그리드플레이션은 기업의 과도한 이윤축으로 인해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난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가비 급등했다면서 라면과 빵값이 엄청나게 올랐던 걸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올해 11월 밀의 가격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가격이 급등했던 작년 5월 평균 가격에 비해서 무려 50%가 하락했지만 그렇다고 또 빵과 라면 가격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빵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5.5%, 2년 전보다는 21.6% 올랐고요. 라면 물가는 1년 전보다 1.5% 내렸지만 2년 전보다는 10% 상승했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오른 상황에서 국내 주요 식품기업들의 올 상반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는 다소 놀라웠는데요. 대부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많게는 200% 이상까지 증가하면서 비용 상승분 이상으로 가격을 올려서 이윤을 얻은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방가 말고보니 눈속임, 온라인 다크패턴 속지 마세요 보도는 온라인 쇼핑몰과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초저가 가격을 제시하지만 의도치 않은 더 많은 지출을 유도하는 상술인 다크패턴 적발 내용을 세부적으로 전했습니다. 몇 푼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소비자가 많아진 상황에서 이처럼 소비자를 현혹하고 기만하는 수법도 기승을 부린다는 사실 이런 보도는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가 오르면서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물건을 찾게 되는데요. 열심히 검색하고 또 가격을 비교하는, 수고를 하는, 감내하는 이유가 이제 어떤 저렴한 것들을 사겠다라는 건데 이러한 소비자의 노력을 기만하고 배신하는 온라인 유통기업의 행태를 이제 관련 보도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1 플러스 1 제품의 가격이 한 개의 제품보다 비싸다거나 구매할 때부터 할인폭이 가장 큰 항목이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월 구독률 5천 원을 내야 되는 상품이었다거나 제품을 살 때 최소 또는 최대 구매 수량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지 않고 결제하려는 과정에서 이게 확인되는 경우 등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랑 모바일 앱 76개를 조사한 결과 확인된 다크 패턴만 420여 개였고요. 쇼핑몰마다 평균 5개 이상의 다크 패턴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기사는 이러한 다크 패턴 유형을 소개를 하고 다크 패턴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하는 면에서 시청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실제 고물가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이웃의 목소리, 복지 사각지대까지 살피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언론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한 부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살피고 함께 어려운 위기를 돌파하는 것, 언론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고물가 시대에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준 보도가 있었습니다. 와슈, 선한 영향력, 돈줄 내러 왔습니다. 보도는 결식 아동을 위해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가게들을 소개했습니다. 아동 급식 카드가 있음에도 사용하길 머뭇거리는 아이들을 위해 가게들이 선한 영향력 가게 단체를 결성해 식사 한 끼를 제공하고 있다는 미담을 전했습니다. 네, 고물가로 시민 모두가 힘들지만 특히 고물가에 취약한 사람들은 바로 저소득층일 것입니다. 끼니마다 무료 90% 원정, 고물가의 한파까지 저소득층 실음 기사에서는 60만 원의 생계급여로 살아가야 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취재했는데요.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음에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받는 생계급여로 오르지 않아 무료구입 시술을 전전하면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최소한의 생계 유지도 어려운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소비심리 세 달 연속 하락, 100원 아침 찾는 대학생들 보도 또한 식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학들이 저가의 학식 메뉴를 내놓았다는 소식인데요. 단돈 100원에도 든든한 한 끼와 후식까지 제공하는 여러 학교의 사례를 보면서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추워진 연말에 이 같은 소식이 훈훈하다, 좋다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이슈들이 그저 누군가의 선행을 칭찬하거나 미담 발굴로 그치는 것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이들이 왜 아동급식 카드를 쓰기를 망설여하는지, 이 제도가 아동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메뉴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지원금이 고물가 시대에 발맞춰 적정으로 책정되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대학생 학식 보도도 100원 아침을 제공하는 대학을 호평하고 고마워하는 것을 넘어서 생활비와 식비 문제로 밥을 굶는 청년들이 많아진 상황을 보다 비판적으로 들여다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지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두 기사 모두 참 좋은 기사였지만요. 언론이 미담 발굴만으로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기에 그 이면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의견을 전해봅니다. 이제 경제대국과는 별개로 빈부격차, 양극화라는 어두운 단면은 늘 좀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어렵겠지만 꼼꼼히 둘러보는 언론의 자세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 방안 마련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당연한 말씀입니다. 단순히 관심을 갖는 차원을 넘어서 지원 금액은 적정했는지 그다음에 왜 학생들이 이런 물가고에 시달리고 있는지 양극화 문제, 빈부격차 문제 이런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는 것 저희는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적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동시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기사를 보면 거의 전쟁 기사가 많고요. 양극화 기사도 많고 물가 상승 기사도 많습니다. 굉장히 무겁고 어두운 기사. TV를 보면 이런 기사가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는데 이런 기사와 함께 작지만 미담 기사를 찾아서 보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가운데도 사람들이 희망을 찾고 낙관적인 힘을 주고 하는 것 그런 것도 하나의 저희가 할 수 있는 기능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 보도만 보면 한숨이 절로 쉬어진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보도에 신중을 좀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개선할 점이 좀 있을까요? 네, 물가 불안을 앞세워 부정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기사들. 늘 지적하지만 여전했는데요. 그 헤드라인만 좀 살펴보면요. 김치도 못 먹겠네. 서민 잡는 살인물가 비상. 서민들은 어떻게 살라고. 억장이 와르르. 쓸 돈이 없다. 채우 보루마저 흔들. 등이 있고요. 이 외에도 미친 물가, 절망. 서민들의 곡소리. 숨만 쉬어도 지갑이 거덜나. 물가 한숨, 악소리나는 통계 등의 표현이 헤드라인과 보도 내용에서 곧잘 쓰이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인 자막뉴스 카테고리에서 이 같은 표현을 많이 접할 수 있었고요. 이 보도들은 물가 상승의 원인을 짚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을 가장 부각할 수 있는 수치를 제시하면서 그에 맞는 취재원을 인터뷰하고 살림살이가 팍팍하다, 힘들다 라는 감정적인 의사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보도가 물가의 급등의 심각성을 보여주기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요. 가뜩이나 오른 물가의 언론 보도까지 불안을 가중한다면 소비자들은 마음이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겠죠. 숫자가 많아 어렵고 재미없는 경제 뉴스를 전할 때는 아무래도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더 자극적이고 강한 어휘, 사례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보도를 넘어서 여러 감정적인 수식어가 더해지는 경우는 그것이 언론이 물가 상승의 감시 기능을 하기 위해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만을 가중시킬 뿐 그 이상의 효과를 얻기 어렵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경제학자들은 물가 불안을 앞세운 보도들이 대려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점 유의해서 국민의 불안을 자극할 수 있는 어휘나 표현은 지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 시청하고 계신 대부분이 경제보도 한 글자 한 글자에 민감하실 겁니다. 시청자에게 전달되는 이슈들, YTN 경제보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어지는 에필로그 Y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와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평가원님부터 오늘 리뷰와의 어땠는지 좀 평가를 해주시죠. 생활 물가, 경제보도, 다면 분석과 평가를 우선해야 계속되는 물가 상승세에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소비 지출에 대한 전망에도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언론은 생활 품목 각각의 가격 오름세를 경쟁하듯 보도하는 것보다는 물가 상승의 원인을 다면적으로 분석하고 차분하게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 판단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잊지 말아야겠죠. 지나친 불안감만을 조성하는 것은 또 다른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을 야기해 자칫 언론이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선민 박사님의 오늘의 한 줄평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고물가 현상 세밀한 자세로 입체적 정보 발굴해야 언론에 나타나는 고물가에 대한 원인은 대체로 원자재값 상승 작황 부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물가 상승은 자연스러운 현상일까요? 언론은 세계적인 고물가라고 말하지만 현재 한국 물가가 높다는 것 외에 시청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가 없습니다. 한국의 안과 밖, 경제의 안과 밖, 전체적인 추세를 훑출 수 있는 경제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리뷰와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금리로 가뜩이나 힘든데 생활물가 부담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저절로 경제 보도에 눈길이 갈 텐데요. 오늘 에필로그와인은 YTN 경제보도 제작기로 준비했습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 동향을 꾸준히 전하고 있는 엄윤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최근 경제부 기사에서는 고금리, 고물가 등의 단어를 유독 자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올해를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 이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경제 전망은 어떨지 YTN 경제부 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오늘 에필로그와인 시간 경제부 엄윤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앞선 리뷰와의 코너에서 경제 이슈들을 좀 다양하게 짚어봤는데 그 이슈들을 하나씩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부 기사에서 최근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슈 세 가지를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세 가지를 꼽을 때 저는 물가, 금리, 그리고 은행 이렇게 세 개를 꼽아봤는데요. 물가 같은 경우에는 장을 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실생활에 워낙 직결되어 있는 문제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는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예적금을 놓는 고객들이라면 우리 대부분이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금리가 조금 오르게 되면 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금리도 한번 꼽아봤습니다. 또 좀 특이한 점을 은행으로 꼽았는데요. 원래 은행이 이렇게 주목을 받은 점은 거의 없는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종로룩 발언, 갑질을 한다 이런 발언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발언을 계기로 해서 은행권을 중심으로 상생금융이라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은행에 좀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동결했는데 우리나라도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상황이 어떤 건가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오는 30일이 한국은행에서 마지막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기준인 건데요. 사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올리기도 쉽지 않고 내리기도 쉽지 않은데 올리기 쉽지 않은 이유는 우선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올리게 되면 경기가 더 침체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다고 내리기도 또 부담스러운 게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가계 부채가 또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거든요. 금리를 또 낮추게 되면 또 가계 부채를 또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운신의 폭이 워낙 좁을 수밖에 없어서 한동안은 고금리 전망, 고금리 시대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내년 하반기 들어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좀 인하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좀 바꾸게 된다면 우리도 그제서야 조금 맞춰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의 고민이 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 사실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계 대출을 안 받기 마련인데 지금 가계 대출이 계속 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가계 부채를 보다 보면 주택담보 대출의 비중이 많이 늘었어요. 주택 수요가 늘어난 영향 때문인데요.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정부는 경기 침체랑 또 부동산 경착륙을 좀 막기 위해서 각종 규제안을 풀었거든요.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정책금융 상품도 내놨고요. 일부 항목에 한해서는 DSR 규제까지 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부터는 가계 대출이 흥승흥세로 돌아서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이다. 집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는 사람들의 심리가 많이 발동이 됐고 또 이제 한 번 고금 위에 숨겨져 있었던 영끌족들이 또 한 번 등장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서 뒤늦게 좀 대출 조이기도 하고 각종 규제안을 내놓기는 했는데 아직 뚜렷한 성과나 효과가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조금 그 증가 추세가 조금 주춤해지고 있다 보니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또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가일 텐데 그래서 우리 YTN 보도량도 좀 상당해서 앞선 리뷰의 코너에서 주제로 다뤄보기도 했거든요. 앞으로의 물가 전망은 어떨까요? 요즘에 이렇게 물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장 보는 것도 많이 두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택시 타는 것도 저도 겁나는데요. 실제로 물가 상승률이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주춤하다가 다시 또 3.6%까지 오르면서 좀 가게 부담이 크게 되고 있습니다. 이 물가가 언제까지 지속될 건가 이렇게 계속될 건가라는 때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에게 좀 많이 물어봤더니 국제 정세가 워낙 불안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국내의 농산물 가격이 좀 많이 뛰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 물가가 고유, 고물가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그런 소식인 것 같은데 그 물가 말고 이 밖에도 시청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몇 가지 변화가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좀 물가와 연결돼 있는데요. 요즘에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종종 기사에 많이 나오고 시청자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게 양을 줄이고 가격은 그대로 한다라는 뜻인데 아무래도 꼼수 가격 인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고물가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또 재미난 설문조사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고금리로 인해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장을 보러 가는 횟수는 오히려 더 늘어났대요. 그런데 실제로 구매 금액은 그 전과 비교했을 때 더 줄어들었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재미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연말이 되면 또 경제부에서 내년 경제가 어떨지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하잖아요. 내년 경제 어떨까요? 사실 이 질문이 저는 제일 어려웠어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저희가 기자들이 많이 물어보고는 하는데 뚜렷한 답을 하지 않거든요. 워낙 모르고 변수들도 많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KDI의 결과를 많이 참고를 하는데 KDI에서는 내년 경제 성장률을 2.2%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출은 좀 반등할 거라고 보고 반도체가 그동안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내년에는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변수는 많다고 합니다. 미국 경기도 저희에게는 매우 중요하고요. 중국 경기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시청자는 경제 기사를 보고 체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사를 쓸 때 좀 더 신중하게 쓸 때가 많을 것 같거든요. 엄 기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뭘까요? 경제라는 게 사실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단언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최대한 많이 들어본 내용을 좀 기사에 많이 담으려고 많이 노력들을 해요. 너무 중구난방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다양한 해석들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쓰는 그 기사를 시청자들이 보기에 이렇게도 경제를 볼 수 있구나.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게끔 최대한 그 룸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방금 이제 경제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번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혹시 준비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사실 제가 학창시절에 경포자라고 경제 포기한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경제부에 왔을 때 사실 너무 단어들이 생소하고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많았어요. 저는 경제부 와서 제일 헷갈렸던 게 여신이 뭐고 수신이 뭐지라는 단어였거든요. 근데 이게 여신과 수신이라는 정말 기본적인 금융 지식조차 없는 제가 기사를 쓰는 데 있어서 사실 부담이 많이 됐고 이게 쓰는 게 맞는 걸까 이렇게 써도 되는 걸까라고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출입하는 게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다 보니까 정보부처에서 내는 자료들은 항상 어렵고 어떤 거가 메인 주제인지도 사실 감을 잡지 못했어요. 투창가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최대한 나처럼 모르는 시청자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또 쉬운 표현을 많이 쓰자라고 많이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방송 기자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듣고 흘려가기 때문에 딱 듣고 바로 이해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중학교 한 2학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대한 많이 쉽게 쓰려고 노력을 했고 혹시나 제가 쉽게 쓰다가 그 의도나 의미를 왜곡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정보부처나 전문가들에게 많이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더 나은 경제보도를 위해서 아쉬운 점을 어떻게 좀 채워나가고 싶으신지도 얘기해 주시죠. 저는 지금 경제부 와가지고 쓴 기사들을 좀 대부분 쭉 봤을 때 지금 경기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게 분석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저는 좀 미래지향적으로 제 기사가 또 하나의 로드맵처럼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그려내고 싶거든요. 경제당국이나 금융당국 또 이제 정부에서 우리 경제가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그 체질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디지털 금융 혁신이라는 말도 많은데 이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 건지 지금의 모습들에서 좀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는지를 좀 제가 많이 짚어보고 싶고 그런 부분에 대한 기사를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포부대로 우리 정부와 금융당국이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이 될 수 있는 기사 많이 써주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YTN DMV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을 기절시켜서는 안 된다는 한랄 조항 때문에 동물을 전기충격기 등으로 기절시키지 않고 그대로 도축하는 것은 당초 의도는 동물에게 통증을 주지 않기 위함이었다고 하나 실제로 과학적인 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동물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따라 덴마크, 폴란드 등 선진국은 비기절 도축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네덜란드 또한 2017년부터 한랄 도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 역시 제10조에 따르면 도살 과정에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한우의 한랄 수출이 식품산업 측면에서는 충분히 반길 만한 성과이면 틀림이 없으나 동시에 이슬람 율법에 따른 동물 학대를 인정한다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는 측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외국어들이 사용되는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프로그램에서는 지속적으로 한국이 어떤 것을 K를 붙여서 표현하는데요. 애초에 K-POP, K-CULTURE 등과 같이 K를 붙여 한국의 것임을 가리키는 것은 외국인들이 외국어로 한국의 것을 간략하게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었고 어원 역시 영어에서 온 것입니다. 따라서 K-라이스벨트와 같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이름에 K를 붙이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한국 농기계를 한국어로 설명할 때 K-농기계라고 표현하는 것이 내용 전달과 정확한 표현을 위해 적절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해외시장의 트렌드 변화 혹은 한국의 세계화 성공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현상의 근원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도표와 그래프가 부족합니다. 시각적 자료가 필요한 이유는 청자가 시장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또 세금 투입의 타당성을 가지고 국민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K-푸드 시장의 성장 및 전망과 한랄시장의 규모 및 성장 전망에 대한 시각적 자료가 포함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노력 등을 통해 K-푸드의 성장 필요성 및 해외시장에서의 위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또 시각 자료 보강으로 시청자의 이해가 높아질 것입니다. 서사의 내용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평범하고 매너리즘적인 영상 구성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외국인들이 김밥 등 한식을 먹거나 조리하는 장면 그리고 이에 대한 호기심이나 감탄사적 평가를 하는 장면 등은 외국인들의 K-푸드에 대한 이유와 관심을 설명하는 대다수의 컨텐츠에서 대부분 등장하는 오프닝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프로그램 초입에 장관이 등장하여 설명하는 법부의 장면은 K-푸드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프로그램 제목의 의미를 전달하기에는 무리하고 부족한 구성이라 판단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전문가로서 지나치게 정부 관료나 장관 인터뷰에 의존을 하다 보니 정책 홍보 영상으로 여겨지게 만드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K-푸드가 과거 성공하지 못한 이유라든가 최근에 갑자기 성공하게 된 이유 등을 한류 전문가나 음식 전문가의 입을 빌어서 보다 전문성 있게 보여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프로그램 콘텐츠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시청자의 정책 지지로도 이어질 수 있을 터인데 너무 정부 관료 중심으로 공식 인터뷰를 하다 보니 오히려 프로그램 흥미는 낮추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K-푸드 특집이 한우의 한랄 1호 음식으로 인증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이 또 특집의 중요한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K-푸드 성공 사례는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왜 성공하지 못했는지 이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함께 더 다루어지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내용 구성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농림축산부의 수출 확대 추진본부에 관련 내용 K-푸드의 다양한 종류 소개, 전세계 유튜브 및 현지인들의 반응, 한랄 소고기에 대한 콘텐츠 등이 섞여서 전달되다 보니 컨셉의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세부 콘텐츠들이 서로 밀집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한식 열풍에 대한 컨셉을 전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세계화된 K-푸드의 매력을 보여주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컨셉이었다면 동남아 위주가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전세계인의 한식에 대한 관심과 반응을 좀 더 다양하게 보여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스마트팜 기술의 발전으로 한때 농업 영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청년층의 농업 영역으로의 유입이 다소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 종사 인구 수가 현재 부족한 1차 산업인 농업의 놀라운 경제적 가능성 그 이상을 보여주는 특집이라 좋았습니다. 전 인류를 놓고 보자면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이유로 식량 공급 체계가 무너져서 갈수록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1차 산업에서 극대화되어 언젠가는 식량이 무기화가 되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지금 농업 환경이 열악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나라들이 신뢰할 만한 농업 기반을 만드는 데 도움을 제공하고 있음과 동시에 우리의 미래 솔루션에 대한 큰 가능성 또한 보았습니다. 정부에서는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등 다양한 K-푸드 부무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은 한우의 말레이시아 수출권으로 보여집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로 이들 국가로 수출하려면 한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수출에 필요한 이 제도를 알고 있지만 비용이 높고 현지인의 입맛을 만족시킬 것인지 등 우려사항도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그 속에 정부도 함께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고자 한 듯합니다. 모두 함께 응원하는 부부님이며 함께 키워가야 할 부부님의 공간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코고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경우가 많은데 구동형 화학 전진 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옆으로 누워서 잘 때는 턱을 강제로 당기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기계가 참 효용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허 편에서는 이번에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의료기기나 이런 쪽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 참 감회가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허 방송에서는 개별적인 특허 기술에 대한 소개가 많이 있었는데 다음번 방송에서는 정부나 기업, 조금 나오긴 했지만 대학 차원에서 우리나라 특허 기술을 개발하고 또 여러 가지 활용하는 거시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도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외에서 한국의 음식들을 외국인들이 직접 시식해보고 또 만들어보고 또 이러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는 어떤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대한민국 정부도 또한 이러한 K-푸드를 더욱 글로벌하게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수출 확대 추진 공부를 설립하고 진행하는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그러한 정부는 우리나라의 동식품 관계자들에게 정말 희소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다민족 국가인 말레이시아를 대상으로 K-푸드에 대한 현지인들의 인터뷰 장면과 K-푸드를 즐기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또 한국의 농산물의 발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8년 만에 캄보디아로의 한우 수출을 시작하는 장면도 의미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좀 더 한국의 다양한 음식들이 또 세계에서 어떻게 판매되고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또 대한민국 정부도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에 대한 넓은 방역과 깊은 방향으로 좀 더 제작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어봅니다. 2023년 11월 YTN DMV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데스크는 시청자의 목소리로 YTN을 깊이 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 전화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다양한 시청자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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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